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도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첨단 분말소재부품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돌입했습니다. 이 센터는 지난해 착수한 첨단 분말소재부품개발기반 구축사업의 하나로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공주대가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합니다. 센터의 주요 역할은 분말 제조기술과 분말 가공, 성형, 소결기술 등입니다. 또 센터 내 관련 중소기업연구소 유치와 산업체, 대학, 대학원생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